맞게 가는거에요 지금? 한바퀴 돌거냈어요 또 우아하게 또 건반을 또 내 우아하게 잡고 돌아가고 딱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자 그대를 만나기 위해입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갔을까 그곳에 살았을까 그땐 왜 그 버스를 놓쳤을까 왜 비가 내렸을까 그만은 우연히 내게 왔었던 이유 그댈 만나기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아 그댈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우린 각자 사랑을 해봤고 이별도 해봤겠죠 지금 당신도 느끼나요 이번이 마지막인걸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왔었던 이유 그댈 만나기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아 그댈 만나기 위해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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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 끝이라 그댈 그댈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대 그대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그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.